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그 사람 나를 잊었나 올해 안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자 이런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연락이나 이런건 제외하고요 정말 썸이나 뭐 그런 예 뭐 고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택지는 언제나 4가지구요 아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타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신중하게 집중해서 선택해 주셨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요 그냥 지나가는 그렇게 밖에 될 수 없구요 집중해서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신거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복타 복타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잊었을까요 자 올해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단순 연락이나 이런건 제외하고요 적어도 썸 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은 일단 여러분을 잊었을까요 아니에요 잊진 못했어요 왜냐면요 이 타로 중에서요 가장 큰 의미를 차지하는 키워드 타로 키워드 타로가 이 타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자가 있구요 그 다음에 애기가 있습니다 이 타로는요 여황제입니다 여러분은 잊지 못했구요 그만큼 키워드 타로가 이 눈동자 보이시나요 여황제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 적어도 기억이 아니라면 트라우마까지라도 얘기할 수 있는건데요 굉장히 마음속에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요 태양 그리고 완성을 상징하는 운명의 수레받기라는 타로입니다 대단히 좋은 타로이구요 여기 또 한가운데 여자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황이에요 감정의 교류를 상징하는 컵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자 이분은요 여자가 있어요 지금도 있구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태양 그리고요 우러러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구요 자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됩니다 관계의 발전이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에서 운명의 수레받기까지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의 타로까지 봤을 때는요 이분은 여자는 많아요 늘 많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매듭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름, 가을, 겨울이에요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예 여자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여름에 이렇게 남녀가 키스하는 모습의 타로입니다 하지만요 요렇게 이어집니다 시뻘건 타로 하마가 쩍 벌린 요 이빨 보이시나요 이빨 아 문제를 상징하구요 자 요 시뻘건 타로 또 문제를 상징하지만 요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요 머리를 산발한 그런 예 아이예요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죠 예 문제거리가 발생하고요 예 싸움이 많아요 자 이분은요 태양이기 때문에 너무 강렬해요 스스로가 너무 강렬해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이성이 좋아한다고 해도요 이성한테 맞춰준다거나 뭐 그런게 없어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시구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항상 싸움이 많구요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를 산발한 아이예요 자기 반성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아 제가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양 그리고 키스하는 남녀입니다 지금 이 여름에 지금 이 여름에 분명히 예 누군가가 썸 이상을 만나고 있지만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양가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구요 예 상대방을 배려해주겠다 뭐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항상 스트레스에요 이유를 모릅니다 예 이성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나름 잘해주고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할 거에요 여기 그래서 항상 여기 보시면 네 창끝이 예 남자를 겨누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시면 항상 자기가 손해를 받는다는 예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에요 지금 썸 이상 만나고 있다 연락을 연락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가을과 겨울로 갈수록 예 영양가는 없습니다 이분은 딱 이 여름에 여러분은 완전히 잊지도 못했구요 뭐 그래도 뭐 여자를 만나고 있지만 예 이 여름 지나면은 예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 예 키스하는 남녀를 예 여자가 훔쳐보고 있어요 이분은 예 자기가 힘들다는 그런 일방적인 이유로 아 내가 힘들어 아 내가 머리가 아파 라는 그런 일방적인 이유로 또 갈아타실 거에요 환승연애 예 뭐 양다리가 아주 예 전문이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 겨울에는요 자 이렇게 등을 돌린 남녀입니다 예 자 올해 안에 한마디로 이분은요 연애 정책이 빠지실 거에요 예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갈수록 이분은요 혼자 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겨울이 예 이분한테는 가장 안 좋구요 다른 사람을 예 만나고 있을까요 자 올해 안에 자 이분 지금 여름 5 5 6 7 뭐 이때 이때는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구요 예 지금 태양이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을 겁니다 요 세장의 타로가 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말탄기사 그리고 예 지팡이의 타로 그리고 새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 또 지팡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이 펄럭이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은 잊지 못했다고 예 말씀을 드렸죠 예 말탄기사가 있다는 건 달려온다는 의미인데요 아마 여러분에게 연락은 하실 거예요 예 연락은 하실 거고 자 요렇게 예 지팡이가 있고 태양이 펄럭이고 있다는 건 제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새가 또 여러분에게 날아오고 있죠 그리고 말을 타고 기사가 예 컵을 들고 있습니다 감정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요 그래서 그런지 예 연락은 오실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만 그 만남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실 거구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시구요 음 이분은 갈수록 또 연애는 정체기가 되실 거예요 정신 빨리 차려야지 안 그러면은 오래 이렇게 5월 6월 그냥 보내면은 이분은 아 외롭다 외롭다 하면서 예 혼자 지냈을 거구요 혼자 지내는 걸 넘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타로가 시뻘건 타로가 문제를 상징하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예 연애 쪽에서 고생하실 거예요 연애가 잘 되지도 않구요 그리고 예 사실 요 창이 나온 타로는요 자신을 괴롭힙니다 예 연애뿐만이 아니라 연애로 인해서 예 비즈니스나 대인관계 요런게 다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구요 자 요거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자 휴식을 취하라 예 이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태양이에요 너무 밝아요 너무 밝으니까요 자 좀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시면 안되고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완성의 타로 역시 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시면 안되고 뭐 정신 못차리시겠지만 이거는 조언이에요 예 조언 예 휴식을 취하라 예 한 사람한테 좀 집중하는 그런 예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좀 그게 안될거에요 예 예 휴식을 취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이분한테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탄 기사 보여드렸죠 예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연락이 또 오실 거니까 예 좀 기다려 보시면 지쳐서 지쳐 떨어져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두 번째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은 잊었을까요 올해 안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단순 연락은 제외하고요 썸 정도는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이분이 원하는 건 자신을 이해해 줄 만한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 타로는요 어머니의 타로 여왕의 타로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썸 정도의 여자는 있는데 이분이 조금 착각하고 계세요 자신을 이해해 주고 예 좀 편안한 상대방을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의 소모를 상징하는 달의 타로예요 컵에 예 물이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고요 오히려 배경은 밤이고 변덕을 상징하는 달이 떠 있습니다 좀 편하려고 만나신 사람이 예 절대로 이분하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고요 아 만난다가 아니네요 그냥 썸 정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오히려 예 신경을 더 써야 되고요 아 머리가 아파요 예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예 요기 예 지금 당장 예 썸 정도의 여자는 있다 하지만 자 편안함을 원하시는 이분 그러나 신경을 더 써야 되고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일 겁니다 예 여름 가을 겨울 보시면 돼요 예 5월 6월 7월 이제 가을 언저리 예 가을까지도 아니고요 조금 관계 발전이 지금 되셨는데 예 절대로 사귀는 거 아니고요 썸 정도에서 예 여기 심판의 타로가 있습니다 남녀가 있고 아이까지 아이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자 이 만남은 아마 이 남자분이 주도를 하셨을 거고요 예 이분도 지금 임박해서 이분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요 썸 정도 예 요렇게 여왕의 타로 어머니 같은 분을 예 자기를 자신을 좀 이해해주고 받아줄 만한 사람을 자 원하겠지만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사람을 잘못 만났고요 판단을 잘못 내렸습니다 예 더 머리가 아플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런지 자연의 타로 정체의 타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이분은요 자 웅성거려요 주변에 사람들만 사람들만 많고 소문만 많지 영양가가 없습니다 매듭이 지어지는 자 그런 예 관계는 없을 거예요 예 여기 오히려요 북을 북을 치고 예 누군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는 수동적인 타로를 상징합니다 연애에 있어서도요 이분은 차라리 예 수동적인 거를 꿈꾸실 거예요 자 수동적인 게 뭐냐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좀 대신 움직여줬으면 예 그런 마음입니다 연애가 그렇잖아요 사실 예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신경 써야 될 건 엄청 많죠 그죠 뭐 약속 잡고 만난다 그러면은 만나서 뭘 해야 될지 그런 거 다 신경 써야죠 몇 시에 만나고 뭐 영화를 볼지 뭐 밥은 언제 마시고 거기를 어떻게 가고 뭐 그런 거 다 생각해야 되고 뭐 썸 아까 제가 썸 이상 약간 오락가락 하는 그 정도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간에 톡을 보내도 될까 차라리 전화를 해야 되나 예 그런 거 신경 써요 이분은요 예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서 예 그런 거를 누가 다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골치 아파요 그냥 나를 보살펴줬으면 좋겠고 예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예 그냥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예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관계의 발전을 꽤 하고 있겠지만 원하고 있겠지만 예 지금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오히려 상대방 이성이 이분보다 더 예 보살핌을 바라고 예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감정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소년이에요 소년은 불안정합니다 예 그냥 좋기만 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좋기만 한 거예요 이성이 그냥 좋아요 좋은 걸로 땡해요 그래서 예 자기가 편한 것만 자기가 예 원하는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챙겨주겠지 요 시기만 좀 지나면 나는 편안해질 거야 라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썸을 지나서 뭐 사귀는 사이까지 되면 이제 거꾸로 이 사람이 나를 챙겨주고 예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한 들이대긴 했겠지만 예 느끼고 있어요 아 피곤한데 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이분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이렇게 정체 자연 평화 예 그런 걸 원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갈수록 예 요란하기만 했지 예 뭐 이성관계의 발전은 보이지 않고요 자 여기는 환제예요 그리고요 여기는 자 자 이렇게 비둘기입니다 예 뭐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신다면요 황제예요 비둘기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비둘기니까요 연락을 살짝 취하시고 이분을 좀 이렇게 우쭈쭈 우쭈쭈 떠받들어 주시면 이분은 야 그래 차라리 예 예 와 피곤하다 자 여러분의 연락을 쉽게 또 받아들여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자신을 떠받들어주고 연애를 해도 예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하고 다른 사람이 다 해결해주고 다 이끌어주는 예 그런 걸 바라고 계시는 자 분이시네요 예 예 지금 여러분을 예 잊지는 못했고요 역시 요 여왕의 타로가 있으니까 잊지는 못했어요 다만 예 이 시점에서 썸 이상의 하지만 그 오락가락합니다 뭐 그런다고 사귀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의 연인과 자 이렇게 심판 스스로 좀 들이대고 시작을 했겠지만 예 피곤해요 예 아 이 사람 나를 좀 챙겨주고 예 이 사람이랑 뭔가를 하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챙겨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이런 편안한 상태가 자꾸 깨져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예 고런 분이시고요 자 뭐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가도 예 올해 안에는 예 뭐 딱히 없습니다 요란하기만 했지 예 예 뭐 사귀는 사이에 그거는 어려울 거예요 음 황제 연락해서 좀 우쭈쭈 우쭈쭈 떠받들어 주시면 마음이 금방 돌아설 거고요 아주 그냥 예 어깨가 그냥 뿜뿜해서 당장 달려오실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먼저 찬물로 샤워 한번 하고 다시 생각하라 이야 이분은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찬물로 예 샤워 한번 하고 다시 생각하라 자 너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예 자 지금 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네요 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광대의 타로입니다 광대는요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예 지금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연락하시고 우쭈쭈 예 황제고 떠받들어주면 그분은 예 아주 어깨가 뿜뿜해서 기분이 좋아서 겅중겅중 뛰면서 뭐 달려올 겁니다 뭐 제외나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예 그런 힌트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분은 먼저 찬물로 샤워 한번 하고 다시 생각하셔야 될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그 사람 여러분을 잊었을까요 자 올해 안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까요 다른 연애 자 시작할까요 단순 연락은 아니고요 뭐 썸 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세 번째 선택지예요 이 타로의 느낌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느낌적인 느낌 여기 보시면 노랗게 황금의 타로가 있을 거고요 또 여기 화살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지팡이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그런 지팡이의 타로인데요 화살처럼 보이시죠 네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 빨리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그분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분은 뭐가 이렇게 마음이 급할까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외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앨리스가요 거울을 통해서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일단은 여러분은 잊었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연애 새로운 이성 에 대한 호기심을 상징하는 타로거든요 잊었다는 게 뭐 그렇게 까맣게 잊었다 아주 막 아주 막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그만큼 호기심으로 일단은 잊었고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당장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칼이에요 이분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연애 쪽으로는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칼과 칼이에요 이 칼은요 사람이 죽어 있고요 자신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이상하게 연애 쪽으로는요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게 딱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 여기 보시면 말탄 기사가 여자한테 과일을 주고 있습니다 들이대긴 엄청 들이댈 거예요 주변의 여자들한테 무언가 내가 여기 있다 나 괜찮은 놈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않니 한번 잘 해보자 라고 엄청 들이대시겠지만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황제로 표현되는 황제예요 황제 황제가 뭘까요 빨리 잃어버린 자신의 권위 자존심 자신감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에는요 이렇게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언가 예 또 있을 거예요 예 여자랑 예 이거는요 사귄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남녀 사이 이성 사이에 뭔가 이벤트 일이 벌어질 것 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자신의 권위나 자존심이 센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 이성 쪽으로 스텝이 꼬이고 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들이대도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을 가고 겨울 정도 되면은 무언가 또 그만큼 노력하는 만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참 뒤에 일이기도 하고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지 흐릿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뭐냐면요 자 요거는 마이너 자 요거는 메이저타로에요 예 의미가 더 크다는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요 번쩍번쩍합니다 예 황금이기 때문에 행운을 상징하고요 자 소년의 목에 걸린 황금의 목걸이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번쩍번쩍이는 황금의 덩어리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미 알고 지냈던 예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외 쪽에서 예 쉽게 예 제가 요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편한 카드 예 제외를 만지작 만지작 거릴 거예요 자 완전히 지금 예 박살났습니다 연애 쪽으로는 이성 쪽으로는 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예 좀 얄미 얄미운 사람이네요 예 여기 보시면요 창끝이 또 이렇게 예 먹잇감 사슴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예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 들이대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너무 없어서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런 멘붕을 제외 쪽에서 예 해결을 해보고 싶은 예 안 좋네요 예 아 그래도 예 뭐 힌트를 드리자면 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언가 예 연락이 오거나 뭐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자 올해 안에 이분은 예 썸 이상의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뭐 겨울 쪽에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이너 타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당장 하리고 카리고 예 여기 창끝에 또 몰려있고요 너무 안 좋아요 이야 이분 지금 예 완전 멘붕이시네요 자신을 자신에게 잃어버린 권위 자존심 이런 거를 좀 예 쉬운 카드 제외 쪽에서 다시 찾고 싶어하는 자 이렇게 예 황금의 동전 예 동전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받고 싶은 거예요 쉽게 받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 예 마음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예라고 답하라 야 예라고 답하라 어 요거 넘어갔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진지하게 프로포즈하라 야 일단은 예라고 답하라 음 자 뭘까요 자 예라고 답하라 예 자 무너지는 탑이에요 무너지는 탑 정말 예 이분 안타깝네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무언가 될 것 같고 예 사람을 쉽게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겨울 쪽에서나 뭐 살짝 예 예 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요거 말씀드렸죠 예 고정도예요 예라고 답하라 아마 예 여러분이 무언가 연락을 주셨을 때 이분한텐 지금 딱히 돌파부가 없습니다 제외 말고는 돌파부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예 무너지는 탑이니까 지금 상황 너무 안좋아요 정신 차리고 누군가 예 다가온다면 예 예라고 덥석 예 선택하셔야겠네요 그거밖에 없겠네요 음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 인거 같은데 예 이분이 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세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입니다 예 그 사람이 예 여러분들 잊었을까요 자 올해 안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뭐 새로운 이성을 사귀게 될까요 예 뭐 단순한 연락은 제외하고요 썸 정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번째 선택지에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자 여러분은 잊었을까요 고슴도치의 타로에요 그리고요 요거 이렇게 시뻘건 돌덩이 시뻘건 돌덩이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 이렇게 시뻘거운 태양까지 떠있습니다 예 자 잊었다기보다는요 여러분은 떠올리는게 스트레스 이분은요 고슴도치에요 아 머리 아파요 좋은 추억보다는 좀 싸웠던거 의견의 대립 갈등했던거 충돌했던거 이제 그런것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동전을 든 소년이에요 무언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연애를 꿈꾸고 있어요 하지만요 여기 보시면 또 정체의 타로 자연의 타로 예 별로 크게 연애 쪽에서는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요 자 그래서 그런지 동굴 안에 자 이렇게 숨어버린 사내가 있어요 이분은 자꾸 소극적으로 되실수밖에 없구요 예 그냥 예 스트레스에요 뭐 이성을 만난다는거 예 트라우마에 약간 빠져있네요 예 그래서 동굴 안에 숨는다 뭐 그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람을 예 만나기를 자 원하군 있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예 사람과 석상이에요 그 사이에 동전은 동전의 타로가 있습니다 동전은 행운과 예 뭐 금전적인 좋은거에요 좋다보니까는 연애 쪽에서도요 자 무언가 만남 예 그런거를 기대하는 예 그런 마음인거에요 자 하지만 이렇게 하나는 사람이구요 하나는 석상입니다 예 자기 자신의 속마음도 자기가 모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뭐 겉과 속이 다르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뭐 연애를 꿈꾸면서도 예 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자꾸 숨게 되고 자 그게 그분의 지금 상황이에요 뭐 깔끔하게 예 누군가를 자 만나고 있다 뭐 그런거는 보여지지 않구요 다만 예 이렇게 비둘기 예 무언가 감정에서 예 이성간의 마음의 교류를 상징하는 이 물 이 감정의 타로에서요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비둘기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탄기사가 컵을 들고 있어요 자 여자를 향해서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또 있구요 자 이 세 장의 타로를 말씀드리자면요 무언가 예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이성이 생기게는 되어 있네요 자 이분 썸 이상과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요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 시간이 갈수록 자 이분은요 그래도 예 이성을 만나게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컵에 타로 있죠 여기 보시면요 백조 두 마리가요 사랑 하트에 예 하트를요 만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무지개도 있고요 자 이분은요 예 겨울 겨울 거의 거진타 되면은 분명히 이성이 나타나긴 합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예 좀 먼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자 그런 분위기도 해요 왜냐면요 그 이성은 자 이렇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밟혀도 좋은 사람 그 아래에 무릎을 꿇어도 좋을만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어 눈에 쏙 들어오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예 겨울 쪽으로 예 올해의 거의 끝물 마지막이 되셨을 때 뭐 기다리던 뭐 그런 새로운 인연이 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요 예 뭐 제대로 예 사람을 만나고 싶긴 하지만 예 자 사람을 만나고 싶기는 하지만요 뭐 제대로 된 예 뭐 그런 감정 표현이 안 돼요 계속 숨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발전적인 예 그런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도요 자신의 속을 모르겠어요 예 잘 안 됩니다 몸이 예 밧줄에 묶여있는 것처럼 잘 안 돼요 결국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도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시간을 좀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신의 감정 처리가 좀 되셔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는 상황 하지만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홀로 갈수록 누군가가 만나게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말을 탄 예 말 위에요 남녀가 같이 있어요 예 그렇게 그 정도로 마음이 잘 맞는 분을 자 시간이 갈수록 만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야 요것도 의미심장하네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자 이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와 또 석상 그 안에는 황금의 동전이 있습니다 예 자 자신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겠어요 계속 헷갈려요 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예 이분을 위한 조언이에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예 그냥 좋은 분 예 적극적으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심판의 타로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얘기를 하고 좀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당장은 아마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시간이 갈수록 자 그래도요 좀 풀립니다 누군가 겨울 정도에서는요 이성을 만나게는 되어 있네요 지금 당장은 이분 자체가 마음이 풀리지 않고요 마치 동굴 안에 숨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예 자 요거는요 임박해 있다는 지금이 순간이라는 타로인데요 예 그래도 예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실 거예요 자 이분은 뭐 새로운 인연이라면 뭐 누군가를 만난다면 겨울 쪽에 있네요 지금 당장은 예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겠어요 좀 예 얼음처럼 굳어 있어요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